아 잠시만요 저 한번만 읽어볼게 재밌어도 너는 괴롭다 어? 이거 나 영어를 쓰는건데 고개를 뜯어가지고 안 돼 아 안돼? 이거 안된다 언니 잠시만요 잘하고 있어 아 뭐였더라? 응 그거야 맞아 아 잠시만요 이거 하나 더 했네 그렇지 아 이거 해야되는거 같아 너무 잘하는데 이거 앞에 그거 아니야? 이모랑 지민이 도전 안하잖아 앞에 맞아 앞에 전주 전주 같이 안해 언니도 틀리지만 하잖아 싫어 이제 삼촌 따라가면 돼 같이 하는거에요 삼촌이랑 지금 녹음하는거라고 녹음 아니야 편하게 그럼 할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짜 짠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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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